현대오일뱅크가 상장 예비심사를 반년 만에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연내 상장한다는 계획인데요. 최근 10년 새 세 번째 도전인데, 이번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오일뱅크가 6개월 만에 주권 신규 상장 예비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대오일뱅크로서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10년 전인 2012년에는 IPO 추진 과정에서 국제유가 하락, 유럽발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 환경과 실적이 악화하면서 상장을 중도 철회했습니다. 절치 부심 끝에 재도전한 2018년에는 당시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고 저평가 우려가 커지면서 무산됐습니다. 결국 관건은 몸값입니다. 시장에서는 현대오일뱅크 기업 가치를 10조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투자를 유치하며 몸값을 9조 원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경쟁사인 S-오일의 현재 시가총액은 11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실적 호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인 정제 마진이 사상 최고 수준에서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실적 기대감은 현대오일뱅크의 IPO 완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유사 초과 수익을 환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다 올해 상반기 공모주의 40%는 희망 공모가 하단 이하에서 최종 공모가가 결정됐을 정도로 증시에는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전반을 뒤덮고 있는 회의적인 시각과 정유산업,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투자 매력 간의 시속 게임에서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째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